뿅! 뭐라고? 암으로 인해서 통원시에 무려 하루에 142만원 나오는 통원빚일당이 있다고? 정말이야? 보험왕 알려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요즘에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암보험, 누구나 기존의 종신보험 혹은 통합성인보험에 아니면 암보험을 한두개 정도는 많이 가입이 되어 있을거에요. 암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암진당금 무려 1억에서 2억정도 정말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보험사마다 어두이보험사는 업계 누적, 생명, 손해보험 중에 한 주민번호당 2억까지 혹은 2억 5천, 3억까지 가입이 되는 회사가 있다는거죠. 암보험은 더 가입을 원하신 분들, 가입 못하신 분들 있으실거에요. 혹은 암진당금 1천만원당 4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1만원에서 2천원 정도 매우 비싸게, 물론 비갱신형으로, 갱신형은 저렴하겠죠. 차후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겠지만.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진단비를 넣어도 1천만원당 1만 2천원 정도, 암진단비를 5천만원 넣으면요, 20년나 90세 만기로써 거의 6만원으로부터 8만원까지 아주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거죠. 자, 요즘에는 암통원시대에요. 물론 암진당 걸렸을 때 암진단비 깔끔하게 받는게 가장 좋겠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어깨 누적이 많이 잡히다보니까 더 원하신 분들, 근데 가입을 못하셨던 분들, 혹은 보험료가 비싸서 암진단비를 가입 못하셨던 분들에게 저 보험망이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암통원비의 장점은 뭐냐면, 처음에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두번째로는 요즘에 다들 아시겠지만, 암으로 인해서 수술하고 3,4일 정도 입원하고 바로 통원을 시킨다는거죠. 과거에 가입했던 4일 이상의 암 입원비나, 요즘에 가입이 좀 비싼 암 직접치료비 입원을 당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는겁니다. 차라리 암수습이 천만원짜리나, 아니면 메르츠처럼 암으로 인해서 2회, 3회, 4회 할 때마다 25%씩 채증돼서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암체증형 수습이나, 혹은 암으로 인해서 우리가 표적치료나 항암치료 했을 때, 매번 갈 때마다 무려 14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암통원비 입당이 매우 중요하다는겁니다. 자, 일단은 4월달 도양생명에서 암으로 인해서 무제한이에요. 연간 횟수 제한 없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통원 시에 하루에 6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통원비 입당이 생겼구요. 또 하나는 흥구과제죠. 암뿐만 아니고 뇌질환, 신당질환, 3대 진단 시에 일단은 통원비 52만원까지 나오는 암통원비 입당이 그전부터 계속 출시가 되었구요. 세번째로는 좀 저평가된 회사긴 하지만, MZ손해보험에서 암으로 통원 시에 3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통원비 입당이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몇군데 회사가 있겠지만, 가성비, 보장 면에서 암통원비 입당이 매우 매우 좋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겁니다. 자, 동양 60만원, 흥구과제 52만원, MZ손해보험 30만원 이렇게 가입하면 암으로 통원 시에 무려 142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겁니다. 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요즘에 아침에 KTX 타고, 식사하시고, 대중교통, 하루에 왕리를 해도 서울까지 오면요, 거의 20-30만원, 택시비까지 훌쩍 교통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암진단비 물론 좋아요. 하지만 생활비를 쓰면 나중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이럴 때 정말 가성비 좋은 암통원비 입당 하나 혹은 여력이 되어있다면 두세개 가입을 해도요, 암으로 통원했을 때 50만원, 90만원, 아니면 14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암통원비 입당, 가성비 대비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거죠. 자, 4월달 암통원비 입당. 물론 기본적으로 암진단비, 수수비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가성비 대비 암통원 입당도 요즘에 많이 가입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암통원 입당 3개로 혼합설계하면 무려 142만원, 2개로 가입하시면 112만원, 1개 가입하시면 동양 3명에 60만원짜리 암통원 입당. 특히 우리 병료 없는 표준체는 1만원으로서 6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병자분들은 2만원으로 암통원 입당 60만원, 가입이 가능한 동양 3명의 암통원 입당, 4월달에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보장한 돈은 업업 되는 동양 3명의 암통원 입당, 많은 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고 가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암진단비 다음엔 요즘에는 암통원비 시대다, 저렴해요.